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희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집중하면서 앉아있었던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수고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우리 동아시아사 지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범위가 아니고요. 17세기 동아시아 전쟁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제네란 정묘한 이 부분 전쟁사까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게 고. 다음 그 중간에 보면은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보이거든요.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한 두세 문제밖에 안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왜 우리가 어려워했을까 그 이야기를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거고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 이거는 모의고사잖아.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내신부터 챙기셔야 되잖아요. 내신 공부하면서 함께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해당 과목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내신용 문제랑 조금 다르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됩니다. 됐죠? 1번부터 갑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부르시오. 자, 1번 문제는 보통 신석기랑 청동기 시대 문화제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거의 고정 쪽으로 나와요. 1번에 볼게. 자, 이 유물은 비파모양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일단 비파모양 그리고 만주랑 한반도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다라면서 청동기 문화가 나왔고 고조선이 나오며 고인도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주랑 한반도 인근에 있었... 인근에서 출토되었던 비파모양의 청동기가 무엇이 있을까? 골라내면 되겠죠. 비파형 동검. 정답은 1번. 이 비파형 동검이잖아. 그치? 다음. 2번 뭘까? 이게 청동재기예요. 네 발 달린 청동솥. 그래서 이거는 중원지역의 청동기문화고요. 중국. 다음. 이거는 신석기문화죠.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다음. 4번. 이거는 어디야? 일본. 신석기. 조먼토기. 조먼 문화. 불꽃모양. 다음. 5번. 이거는 청동기 시대. 누가 봐도 청동이잖아. 그치? 청동, 청동. 청동기 시대인데 일본의 야요의 시대입니다. 일본.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정답률 보세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야. 1번 됐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미추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는 것은 이 지역을 고르는 거야. 지역 한번 볼게. 이 지역에서는 사진과 같은 유물들이 사용되었고 볍씨가 출투되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가 이뤄졌구나. 이 지역은 그렇대요. 그러던데 허무도 토기관. 허무드라고 아예 줬어. 사진만 줘도 괜찮은데 텍스트로 허무드라고 줬다고. 이거 허무도 문화잖아. 그치? 게다가 뼈 보습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농사지을 때 썼던 것들 돼지 모양의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창장강 하류. 그래서 허무도 문화를 우리가 지도해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허무도 문화라고 써놓고 자, 밑에 한번 골라보니까 가 정답은 1번이죠. 허무도 창장강 하류니까 그럼 나는 어디야? 신속기 문화 기준으로 다원, 거우 문화 여기는 양사어 문화 그 위에 여기는 랴오허강 홍산문화 여기는 한반도 문화라고 하죠. 여기는요 여기가 이제 조몬 문화로 보시면 되겠죠. 조몬 일본의 신속기 이거는 기본이야 얘들아 그래서 지도상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사진 자료 가지고도 뭐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됐지요? 넘어갈까요? 문제 3번입니다. 밑조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아니, 사진 보자마자 이거 갑골문 아닙니까? 갑골문 그죠? 게다가 이 나라의 왕은 점을 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거북의 뼈나 거북의 배 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새겨 넣었다 이를 갑골문이라고 하며 한자의 기현이 되었구나 갑골문은 은허에서 출토되면서 은허라는 유적지에서 출토가 되면서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이 나라가 실존했음을 증명하고 있더라 아니 은허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갑골문이라는데 갑골문을 썼던 이 나라는 무슨 나라? 상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상에만 존재하나 하나라 그리고 상나라 그 다음이 주나라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상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갑골문이 나왔습니다 1번 남송을 멸망시켰대 남송 멸망 어떤 나라야? 그렇지 원나라 1279년에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다음 2번 쇼군이 통치했다 자 쇼군이 통치했다라고 하면 보통 막부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막부 1번의 막부 3번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떠올라야겠죠 명나라 영락제 4번 주자감을 설립했대 주자감은 어느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야 이거는 바래입니다 바래 바래의 국립서울대학교 국가에서 중앙에 설치한 최고의 교육기관 그래서 이거는 바래고요 다 5번이죠 왕이 제사장을 겸했다 이걸 가지고 우린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제사장과 정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제정일치사회였구나 그치? 해서 제사를 봐봐 왕이 점을 치고 뭔가 제사랑 관련된 점을 치고서 전쟁해도 됩니까? 어? 하면 안되겠네 이런거 보는거잖아 제정일치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신정정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세요 정답은 신정정치 써줄까? 신에게 정치의 뜻을 물어보는 정치 보시면 된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